야 이거 만들었는데 갖고 가야지 가만있어봐 위로 올라가야되니까 아야 아하 후아! 아 결국 저거 버리네 그래픽 참 좋아 비오니까 뭔가 진감이 산다 아 이거는 소피아 얘기다 그치 목소리가 그러네 어 이 땅에 내린 은촌의 원촌을 수호해야 된다라네요 지들 이제 지들도 이제 아는거야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거를 그치 아빠 복수겸 유적찾기 맞아요? 어어어 뭐야이거 어이 호랑이야 하하핳씨야 야씨 뭐야 호랑이야? 호랑이 아니었어? 맞지? 야 이거 호랑이 아니야 이거? 아 호랑이는 아닌데 이거 귀보니까 이거 이거 있는데 이름 아는데 이거 살캉이? 아닌데 이거 귀가 이렇게 생긴건 호랑이가 아니야 자세히 보면은 귀가 이렇게 검정색이 난건 호랑이가 아니거든 호랑이도 이러는가? 가죽 두개샷 어 객감돌 살캉이가 저렇게끔 많나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살캉이가 몇 마린데 미쳤지 길이 길이 두 갈래요? 저기로 올라갑시다 짬타이거야 군대 짬타이거 음 그래 경험치 안주면 안찾아 저런것도 사실 경험치를 주면은 참 재미있게 찾을텐데 저런건 찾는다고 해서 추가 경험치가 없습니다 음 그래 너나 해 너나 해 아 참 재미있겠다 오우 바로 앞에 있는거 같은데 저거 뒤통수 보이면 간다 너도 임마 이럴줄 알았다 내가 아이씨 크아아 죽으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라라가 발견됐습니다 여기로 당장 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죽을거 같으니까 제 인생에 복수를 해주십시오 안녕 빠이짜아이짜 바로 빠르게 말을 했었어야 됐네 그쵸? 이제 죽는다가 으아악 이런데서 하나 치고 있으니까 야 근데 이건 좀 아닌거 같다 이걸? 으아 하아 그래픽 어 아 이거는 못봤던걸로 음 가만있어봐 뭐야 저거 아 아 나 저거 나 개입고 싶은데 나 저거 앞으로의 스토리가 저기 있을텐데 아 근데 이거 올라가는거네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갈수도 있다라는거지 흠 흠 선지자가 콘스탄티노플에 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이 위대한 도시에는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기꾼과 미친사람들이 항상 물려들곤 했으니까 선지자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와 그가 행한 기적은 들었지만 직접 찾아나설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콘스탄티노플 아 연설을 듣고 콘스탄틴의 연설을 듣고 어 콘스탄틴이 하고싶은거 도와주고 싶어서 선지자를 찾으려고 했다라는거에요 그... 이번작품은 제목이 좀... 감춰졌네요 이번작품은 라이즈 오브 더 툰레이더 가로열고 피트 종교분쟁 가로닫고 이렇게 딱 써져있었어야 됐어 으악! 으악!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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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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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오오오오 하하하하 야하 씨! 나 지금 깜짝 놀랬어 잘 돼가는 거야 아 아틀라스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저 얘네들 대화내용 끝나고 뒤돌때 가는거 같죠? 지금 가면 죽는다 어 됐다 그 원천이라는게 분명히 그만한다 이건 화살로 제거를 해야돼 그 다음에 뛰는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으악!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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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돌아서 하아 하아 아까 그 자식 안죽었어? 하아 하아 죽은 놈 보러왔냐? 응 같이 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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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이제 머리에 뭘 많이 쓰고 와가지고 그런가봐요 후아! 오우! 오우! 게임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졌어 이야 2단점 부시야 이러고도 바닥 잘 봐야돼 좀 넘어지는 저기 뭐야 부서지는데 있어요 여기 이거 거는거야 어 뭐야 맞네 살짝 앉았었네 죽는 재미가 있는 방송입니다 아나 목소리다 아나 아나 목소리다 아나 아나가 저럴만한게 지 목숨도 끝나가 지금 우린 모두 소모품이야 그래 지금 뭔가 있어 지금 뭔가 있다고 지금 우두머리가 있어 쟤도 저렇게 말하는거 보면은 정상은 아니야 소모품이란 얘기를 한다는거 자체부터가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거냐 누군가에게 뭔가 우리는 소모품이다 이런 얘기야 난 이걸 못하겠다 난 이걸 못하겠다 어흑 아흑 아나 최소 오늘만 사는데 마음 개 급하네 자 아나를 만날 시간인거 같다 아나에 정리 있죠? 한글더빙까지 개 깔끔하게 되있는 게임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제이콥이 나와서 아나에 손을 잡는다면 얼마나 반전일까 어? 아 지금 지가 숫자적으로 안될 상황이니까 이지를 잡네 음 자 어때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 날 죽이면 너도 금새 벌집이 될걸 저놈들은 그걸 바라고 있을걸 자처여 아나 움직이지마 담망할 곳은 없어 이 여자를 쏴 야이 씨 와 아무리 생존하긴 하지만 너무 대책없는데 지가 어떻게돼서 하나 남을거란 얘기야 야 저기에 걸려가지고 어 야 이거 뭐야 어 어 잠깐만 일단 이거 쏘는게 맞다 이거 이렇게 쏘면 결국 우리 떨어질텐데 와 살아날려고 이걸 이렇게 해서 얘네는 결국 밑으로 못내려가고 얘는 가겠네 라라는 가겠어 어 총쌌어 야 그리고 총 개멋있어 금방 금총이야 라라 욕심모습 아니 저 안쪽에서 병사들이 지금 소리지르는거잖아 저 안에 뭔가 영생의 수호대 같은게 있단걸 했거든 이거는 최소 사람 아닌 애들 나오는거야 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언차티드 따라가는거야 툰레이더 사실 뭐 툰레이더가 어드벤처 이런 모험 스토리는 처음 하긴 했지만 아무튼 아 저거야 내려가야겠구나 우와 정말 세이브 안되네 근데 주로 또 언차티드같은 경우는 괴물 아닌 애들 만난 다음부터 난이도가 너무 어려졌었어요 진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려졌었어요 이거 좋네요 헤드샷 표시가 난데 나 헤드샷을 맞출거니까 딱 정확할 때 싸워야겠어 근데 왜 망했잖아 그러게 강해젠데 오우 썩은 냄새라 아니야 사람들 아니 썩은 냄새라 보기엔 사람 탄냄새지 오우 끔찍하겠다 어머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 오우 깜짝이야 오우 오우 죽여져 올받은지 오우 이렇게는 아 이렇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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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파 아 왜 아 안 신이요 신 미개한 거 내가 신세계의 신이다 히우쿠 여기 다 죽여버려 신세계의 신이 되는거다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사 있을까 도는거 같은데 어우 불쌍해 그냥 죽여라 야 그냥 그냥 좀 죽여줘 그냥 죽여 원래 이런 대사 말하다가 원래 마지막에 목숨 끝나면서 멈추는데 그런것도 없어 야 어이 미친 어우 끔찍해 답이 없어 그냥 가야겠어요 와 화살소네 괴물들 이거 사람 형태네 이거 과연 아직 불이 붙을까 하 저 통들은 가득 차있어 불을 붙일수만 있다면 그래 활성 버튼이 활성화가 안돼 여기 맞아 아 불을 붙이란 얘기가 내가 우와 불편 오지구요 물 한잔 자 야 여기있는거 한번 꼭 읽어봐야겠다 앞에 뭐가 있는지 어느순간 이제 이거 읽는것도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완전 종교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진행하는게 나아 저게 참 괜찮았었는데 보면서 스토리도 이해하고 되게 좋았었는데 종교 빠순이들 얘기하는거 같아 무슨 사이비 종교 빠순이들 이걸 그냥 집게 내게 내벼둘리가 없어요 아까 뒤쪽에 아까 터트린거 많았거든요 저거 주황색저 방금 봤죠 저거는 뭐 나온단 얘기야 이거 집는 순간 이제 뒤에서 두두두두둑 나온다 이제 왔다 폭탄이야 설마 아나 아니야 아나? 우와 얘네 결국 왔잖아 나 괴물이랑 싸울줄 알았더니 뭐야 안죽어? 우와 어 트리니티 들어오는거였어 가만있어 딱 들어오면 자자자자 들어오면 들어와 이 자신들아 들어와 어어 들어와 됐어 한마리 아웃 어어 어어 뭐야 와 불이 여기까지 왔었어 하하하하 씨 수류탄 못 만들어 뭐엌 얍 으윽 됐다 으으 Bank 아 으 그러니까 됐어 오 왔다 소리 들었지 죽었냐 아까 그거? 걔? 죽었나 보다 실수만 안하면 순식간이야 라나는 애들한테 죽는 것보다 떨어져서 죽는게 더 많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죽을 일 없어